최근에 이 챗GPT AI 기술이 오픈소스로 모두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건 이 사진에 관련해서 이 AI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배움, 깨달음을 줄 수 있는가였는데 제가 해본 결과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자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챗GPT AI 기술을 통해서 사진을 배울 수 있는가, 사진을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제가 이미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결과물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 관련한 컨텐츠를 늘 만들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노트를 적어두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들려고 했던 컨텐츠가 10년 전 나에게 해주고 푼 사진 충고 10가지에 대한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적어두지 않았지만 키워드 같은 거 10가지는 적어두었거든요. 단순히 그걸 가지고 이 AI에게 물어봤을 때 얘가 어떤 말을 해줄까, 어떤 글을 작성해 줄까 해서 적어봤는데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챗GPT AI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사진초볼들을 위한 10가지 에세이를 쓸 건데 너가 도와줄 수 있겠니? 나의 키워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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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영어로 샤라샤라샤라 하면서 글을 막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영어 글을 너가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줄 수 있겠니? 했더니 또 한국말로 알아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초령을 시작하고 스킬을 생산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초보자들이 위한 10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1. RAW 형식 유지하기 촬영할 때 항상 RAW 모드로 촬영하세요. RAW 파일은 카메라 센서에서 캡처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며 후처리에서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색상 수정하지 마세요. 사진 후처리에서 색상을 조작하는 것이 유혹스러울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색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카메라에서 올바른 색상을 얻도록 노력하세요. 3.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초보자들은 자신들의 사진에 대해 자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상 깊게 생각할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창의성과 독창성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조리개를 조여주세요. 많은 초보자들은 흐린 배경을 얻기 위해 넓은 조리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효과를 만들 수 있지만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더욱 깨끗하고 입체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사진책을 더 많이 읽거나 구입하세요. 사진책은 지식과 영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이 읽거나 구매하세요. 6. 적게는 더 많다. 이거는 약간 센텐스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적은 게 더 좋다라는 의미를 제가 쓰고 싶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구도에서는 간결함이 종종 더 좋습니다. 프레임을 간단하게 유지하고 주제에 집중하여 주요 사진 요소를 분산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요소를 피하세요. 7. 장비를 사지 마세요. 여행을 더 하세요. 사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싼 장비를 투자하는 것이 유욕적일 수 있지만 사실상 최고의 방법은 여행을 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입니다. 8. 가볍게 여행하세요. 여행할 때는 가능한 한 경량화하고 필수품만 가져가세요. 9. 당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촬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당신이 기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10. 사진 촬영은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사진 촬영입니다. 이 부분도 약간 센텐스의 오류가 살짝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사진 촬영은 훌륭한 취미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팁을 기억하면 당신의 사진 촬영 기술을 개선하고 멋진 이미지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순히 제가 키워드만 제공했을 뿐인데 이런 글로서 작성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에세이를 유튜브 스크립트로 한번 만들어줄래? 라고 했더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번역본을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진 촬영의 초보자이고 기술을 개선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당신이 사진 촬영 여정에 착수하면서 염두에 둘 10가지 기본적인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어렵게 말을 해석한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우선 항상 RAW 모드로 촬영하세요. RAW 파일은 카메라 센서에 의해 캡쳐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며 후처리에 훨씬 더 유용성을 제공합니다. 색상에 관련해서는 가능한 자연스러운 색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많은 초보자들은 자신의 사진에 자신감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인상짓기 위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대신 흥미로운 또는 아름다운 사물을 촬영하고 고유한 시각을 선보이세요. 넓은 조리개는 아름다운 흐린 배경을 만들 수 있지만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사진 촬영 서적은 많은 지식과 영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읽거나 구입하세요.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당신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은 당신의 삶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팁을 기억하면 당신은 사진 촬영 기술을 개선하고 멋진 이미지를 만드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들고 아름다운 순간을 촬영하기 시작하세요. 라고 이 AI가 써준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읽기 편하게 써줘 아니면 중학생용 버전으로 써줘 뭐는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을 하면 얘가 알아서 이제 해주거든요.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사진뿐만 아니라 디자인, 다른 인더스트리, 다른 질문들 정말 당연하게 해도 얘가 알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채찌피트를 통해서 사진을 배울 수 있는가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막 시작된 AI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AI 기술이 어떻게 또 발전하게 될지 저는 가뭄이 안 됩니다. 진짜. 물론 이 AI가 써준 글들이 정확히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100%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내용 중에서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기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AI 기술 채찌피트를 검색하셔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받아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작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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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